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원리도 가면 안 되고 있어요. 진원 선생님 다 돼가고 있네요. 네 예쁘나요. 우리 학교에 청일점 멋있는 선생님. 저는 환경이 좋은 서문지급전문학교에서 열심히 관리 공연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많이 많이 오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예쁜 선생님. 채윤 선생님 처음 배우는 느낌 소감 어때요? 너무 재미있고 주말이 기다려주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민 선생님 어때요? 네 토요일날만 기다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선생님은 몸이 얼굴이 돈이기 때문에 못해요. 선생님은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죠?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이거 꼭 따세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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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